음악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IRS 국세청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등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사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한 해에 탈루하고 있는 세금이 1,50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최근 2년간 부유층의 체납세금을 4,800억 달러나 걷어들인 데 이어서 앞으로 10년간 탈루 추적 등을 통해 5,61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10년간 60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받아 절반은 세무 행정 서비스 개선에 투입하고 절반은 부유층과 대기업 탈루 추적 강화에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싱가포르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인 가운데 싱가포르도 스위프트로 인한 경제 효과를 이미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프트 공연을 보기 위해 주변국에서 팬들이 몰리면서 호텔과 항공평 수요가 증가했고 싱가포르의 최고급 호텔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선보인 싱가포르 5만 달러 상당의 스위프트 패키지도 매진이 됐습니다.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를 출발해 싱가포르에서 도착하는 노선 수요가 20에서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위프트는 오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6번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90대 여성인 루스 고테스만이 과거 교수로 재직한 뉴욕 예시바대 산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10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미국 내 대학기관에 집행된 가장 큰 자선 기부 중에 하나이며 의대로만 놓고 보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의대생들이 학자금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기부입니다. 고테스만은 새내기 의사들이 20만 달러가 넘는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빚 없이 커리어를 시작하고 향후 의대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에카드르 갈라파고스 제도 지역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특별자치위원회에 따르면 갈라파고스 보호지역 보존을 위해 입도비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현재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르며 에카드르 내국인도 26년 만에 6달러에서 30달러로 오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조절하면서 갈라파고스 제도 보존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관광 모델을 장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생물권 보존 지역인 갈라파고스 특별자치위원회는 갈라파고스 생태계와 주민 모두의 안녕을 위해 관광객 규모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해리포터가 2026년 공개를 목표로 TV 드라마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디스커버리 최고 경영자는 23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해리포터 TV 시리즈를 2026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맥스에서 공개를 목표로 제작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포터 TV 시리즈는 소설, 영어와 마찬가지로 총 7개 시즌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해리포터의 원작자인 롤링은 영화부터 게임, 기념품 제작 등 해리포터 시리즈와 관련한 모든 판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워너브라더스의 최고 경영자가 롤링을 직접 만나 설득해 이번 일이 성사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